회장님, 아직 자리 안 하셨나요? 네, 잠시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세환, 김대님 수고하셨다. 내려오시고요. 자, 이어서 루어리 씨 대표이신 장철희님 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디 계세요? 루어리 씨 대표 장철희님입니다. 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이순옥 총대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패 투어 루시 대표 장철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15년 3월 26일 한국국정일보 사장 김거용 회장 이순옥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그분 화장의 기념실에 맞으시고요. 네, 아, 우리 장철희 대표님 센스이시시네. 이순옥 총대님을 살짝 안 하시네요. 아, 사진 아주 아름답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